브로시아사람들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 미국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여기는 우리 댄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쓰여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는 우리 버스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9월 1일이니까 우리가 조금 스쿨 학교 여학생 남학생 이런 스타일로 버스키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노래로 예스 오 예스 트와이스의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박수해주세요